여부부는 이거. 와. 와. 소리 완전. 제일 두꺼운 부분. 다 먹는 거잖아. 이렇게 먹는 게 진짜 좀 효율적인 것 같아. 과자 같아. 말리니까 더 짜다. 괜찮다. 민규 어떻게 민규 민규. 민규야. 민규야. 밥 먹자. 민규야 아침 먹어라. 민규야. 아침 먹자. 민규 아침 먹자. 진짜 맛있어. 어른하자마자. 어제 말려놓은 거. 깜짝 놀랄걸. 맛있지. 그때는 이렇게 구우면 이게 뭐 먹을 게. 먹을 게 있나 이 생각인데. 맛있네요. 맛있네요. 뜨겁겠다. 민규야 이거 먹을래? 줄까? 오늘 또 탱탱달이에요. 이게. 와. 돼지고기라고 해야지 믿을 것 같아 저거를. 아주 쫄깃쫄깃한. 이건 갈비살. 갈비살. 우와. mbre injustice. 이거. 이거. 이건 이제 살을 발라먹었案. 새싹aching. 따